안녕하세요. 배우락 김형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기계설비기사 2024년 필기시험 대비 합격전략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설비기사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자격증이 개요입니다. 건설산업 분야에서 기계에 관한 공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건설 분야의 플랜트 설비를 위한 기계설계 그리고 제작, 견적, 시공, 감리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엔지니어들에게 필요한 필수 국가기술자격증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건설 분야에 들어가는 기계류를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기계 분야의 대표적인 자격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설기계기사로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5, 6년 전쯤에 건설기계설비기사로 변경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자격증의 상위자격증은 건설기계기술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자격증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격증이었는데 공사, 공기업을 대비하거나 그리고 공무원, 군무원 등에 응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전공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던 대표적인 자격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기계설비법에 의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을 현장에 두게 되어 있는데요. 그와 같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에게 또 필요한 대표적인 고가기술자격증이기도 한 것이 건설기계설비기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설기계설비기사와 관련된 관련법을 보게 되면 금방 말씀드렸던 기계설비법이 있고요. 2020년, 2021년부터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구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지능법, 특히 건설기계관리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이런 법에 의해서 우대를 받는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현장 대리인, 소장이죠. 기계 분야 시공 관련한 소장으로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죠. 물론 또 인연이라고 하는 자격증 취득 후 인연이라고 하는 경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기계설비기관리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격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관심 분야를 좀 말씀드리면 건설업체라든가 당연히 건설업체에 내가 기계를 전공하고 또 기계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은 건설업체, 많은 건설업체들이 있죠. 공사, 공기업 관련된 건설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일반 사기업들, 대기업들이 있죠. 현대, 삼성 등등이 있습니다. 또 감리전문업체가 있어요. 감리전문업체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건설기계설비자격증을 꼭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죠. 또 감리화사는 특히 그렇습니다. 감리화사들은 기계를 전공하고 건설업체에 경력을 쌓고 감리 쪽으로 경력이직을 하겠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건설기계 제작 및 정비업체 쪽에도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엔지니어링 업체, 플랜트 설비 업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체 등등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자격증의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응시 자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기계계열학과를 졸업한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죠. 졸업 예정자들이 당연히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문대학이라고 해서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3년제는 경력 1년, 2년제는 경력 2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기계관련학과는 아니지만 기사와 관련된 동일 그런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전기기사라든가 토목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축기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했을 때는 기계 분야에 또는 건설기계 분야에 경력 4년을 갖고 있으면 응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응시 자격이 좀 정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QNET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QNET 사이트가 있습니다. QNET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자격, 자가검진을 통해서 응시 자격이 되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고 그래도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은 QNET에 전화를 해서 전화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기사시험은 당연히 필기시험과 그리고 실기시험으로 1차시험, 2차시험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이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거고 실기를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기와 실기 둘 다 합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1년에 시험이 3번이 있습니다. 1회, 2회, 3회. 1년에 기사시험이 4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건설기계 설비기사 같은 경우는 1회, 2회, 3회 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1회는 3월에 좀 있는 편이고요. 2회 같은 경우는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 그리고 3회 같은 경우는 8월에서 보통 8월 중순이나 9월 초 정도에 시험이 있게 됩니다. 2024년 제1회 시험을 대비한다고 하면 3월 첫째 주 보통 일요일에 시험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 가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보통 1월 초까지 결정해서 준비에 들어가면 1회 대비 필기시험은 무난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8주 정도, 7주에서 8주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좀 넉넉한 시간을 원한다 그러면 3개월 정도 그래서 한 12주 정도 이상을 공부를 하면 넉넉히 필기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 시험이고 4지선다형으로 해서 이루어진 시험이죠. 필기는 총 5과목을 응시하게 되는데요. 5과목에 한 과목당 20문항씩 30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채점이 돼서 500점이 만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격을 하려면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100문제입니다. 100문제이기 때문에 60문제 이상 맞추면 전체 문제 수 60문제 이상 맞추면 합격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경우에 필기시험에 가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가락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감옥당 40점 이상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한 문제당 5점씩이기 때문에 8문제 이상, 8개 이상 맞춰야지 됩니다. 내가 전체 평균은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서 내가 70개를 맞췄다. 70개를 맞췄는데 5과목에서 7개를 맞았다. 그럼 35점이거든요. 5과목이 35점이야. 그러면 가락으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락을 멸하면서 전체 평균이 60점 넘어가면 돼요. 감옥당 다 8개가 넘어가면서 전체 100개 중에서 60개를 넘어가면 필기는 합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합격선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필기를 합격했다. 그러면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2년을 주어져요. 합격 날짜로부터, 필기시험 합격 날짜로부터 실기시험 응시 기간을 2년을 줍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실기를 합격하시면 돼요. 실기도 1년에 3번 시험이 있습니다. 1회, 2회, 3회에서 1년에 총 3번 실기시험 응시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필기시험 합격하면 실기까지는 2년을 벌어둘 수가 있는 것이죠. 2년 동안 1년에 3번이 있으니까 6번의 응시 기회를 본인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5번에서 6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기간으로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실기시험은 100% 필타평입니다. 필타평이라고 하는 건 주관식 시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 주관식 문제로 보면 되겠고 2.5시간, 시험시간은 2.5시간, 2시간 30분이 주어지게 되고요. 전체 문제수는 요즘 나오는 거로 보면 2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각 문제당, 한 문제당 점수가 3점에서 그 이상, 8점 그 정도 사이로 해서 20문제가 총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되겠고 필기처럼 실기에 가락이 있지는 않아요.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하시면 실기도 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되겠고요. 필기시험은요. CPT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22년 3회 시험부터 지금 CPT 시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지필고사라고 해서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지를 보고 OMR 카드에다 답을 체크하고 다 끝나면 시험지와 OMR 카드를 제출하고 시험지는 본인이 가지고 나오는 거로 이제 한 15년 정도 이루어지긴 했었네요. 그런데 이제 22년도 3회 시험부터는 지필고사가 아닙니다. 지필고사가 아니라 CPT 시험이라고 해서요. 컴퓨터 베이스트 테스팅이라고 해서 컴퓨터 기반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 딱 여러분들이 시험 장소에 입시를 하게 되면 본인 자리가 있어요. 본인 자리에 비번을 확인하고 앉아요. 내가 비번이 5번이다. 시험 번호를 수험 번호를 보고요. 수험 번호를 보고 이제 비번을 확인하셔야 되고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딱 시험 시간이 되면 30분 정도 이제 본인 확인들 하면서 이 CPT 시험에 대한 소개를 쫙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 지필고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A4 용지 한 장 정도 A4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일 텐데 A4 용지 정도 하나 정도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용지를 사용해서 내가 계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계산 문제들 같은 경우에 한번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용도로 사용할 A4 용지 한 장 정도 됩니다. 오자르면 혹시 더 요청을 해서 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주겠죠. 당연히. 한 장 더 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시험 끝나면 이걸 제출하고 나와야 됩니다. 가지고 나오면 안 되고요. 가지고 나오면 이게 이제 부정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정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도 참고를 하시는데 가지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못 가지고 제출을 하고 나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한된 용지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계산기는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는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가지고 가시고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계산기가 있긴 하죠. 공학용 계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이런 계산기들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이런 기능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던 계산기 가져가셔서 시험을 응시를 하도록 하고 또 계산기도 또 제한이 좀 있어요. 제한이 있어서 보통 계산기의 일련번호가 세 자리 정도 되는 것들 네, 다섯 자리 넘어가고 이런 고급 계산기 같은 경우는 사용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본인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한번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CPT 시험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연습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큐넷 자격검증 CPT 웹체험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주소, 주소를 좀 참고를 하시는데 우리 배우락 사이트에서도 연결이 돼서 이거를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입시를 하게 되면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끔 소개를 쫙 해주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줘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해봐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꼭 해봐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참고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계 설비기사 합격률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5개년도치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률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2022년도에, 2023년도는 아직 데이터가 발표가 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도를 참고하셔야 되고요. 필기 합격률이 72% 정도 21년에는 79%, 20년에는 68.7% 19년도는 58%, 54%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쭉 보면 보통 건설계 설비기사 필기 합격률은 60% 이상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쭉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보면 많이 합격률이 최대 높을 때는 87% 정도까지도 나오는 경우를 제가 보기는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통 보면 60% 정도의 필기 합격률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자격증 심략, 꼭 쉽게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역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베이스가 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합격률은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파란색 선이 필기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가 최근에는 제일 높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22년도, 22년도 같은 경우도 72% 오면 높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실기 합격률, 최종적으로 실기를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니까 실기 합격률을 보게 되면 22년도에는 54% 정도, 21년도에는 60% 정도, 20년도 55%, 56%, 59%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55% 정도의 합격률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이 실기 합격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는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자신감을 갖고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합격률을 통해서 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필기 과목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필기 과목 그리고 유형과 관련된 이런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과목이 다섯 과목이죠. 재료역학, 기계연료역학, 기계유체역학 그리고 유압기기 및 유체기계 5과목은 건설기계 일반 및 플랜트 배관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과목 시험 과목이 다섯 과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4과목과 5과목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이 한 과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압기기 그리고 유체기계 4과목, 5과목은 건설기계 일반, 플랜트 배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과목이 한 과목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시험 과목은 다섯 과목이다. 과목당 20문제고 100문제가 총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과목이 재료역학인데요. 일단 수업은 구민사에서 출판되고 있는 제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2년 2회까지는 기출문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만 22년 3회부터는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문제 복원하기도 어렵고 이 100문제를 다 복원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22년 2회까지 22년 2회까지의 기출문제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면 15년에서 20여 년치 문제들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이트는 아니라고 봐야지 됩니다만 불법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다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만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최대한 이용하는 게 좋겠고 우리 교재에는 5년치 4, 5년치 정도 4, 5년치 정도의 기출문제들이 실려있고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또 영상을 또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재료학 교재를 보게 되면 총 10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10개 챕터 중에서 2장의 응력과 변형률 4장의 비틀림 5장의 보혜 굽힘 보속의 응력 보혜 처짐 10장의 부정정보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거의 75% 이상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게 2장 힘의 합 정적 힘의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응력과 변형 그리고 비틀림이라든가 보속의 응력 이런 것들은 정적 모멘트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하는 응력 이렇게 정적 힘의 평형 상태는 정적 모멘트 평형 상태에서는 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력과 변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충분히 60, 70점 정도는 맞출 수가 있다. 단, 재료역학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남별 시간적인 남별을 잘 하면서 시험을 보면 좋은 점수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감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히 잘 정리를 하고 공식을 암기해둬야 실기 대비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과목이 기계연력학입니다. 연력학 과목 연력학 과목인데요. 연력학은 중요한 게 1법칙과 2법칙이 중요하죠. 1법칙과 2법칙은 핵심이 되고요. 1장에서 연력학 0법칙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챕터가 1장 연력학의 기본 성질에서 연력학 0법칙 열과 1의 관계 및 동력의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열 효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열 전도 대류 복사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는데 그런 내용들이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고 연력학 제1법칙은 열과 1의 출입이 있을 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연력학 제1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과 1의 수량적인 관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이 또한 연력학 제1법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연력학 제2법칙은 열을 1로 변환시키는데 있어서는 연력학 제1법칙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력학 1법칙을 보완하기 위한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이 되는 것이죠. 열을 1로 변환시켜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유론과 저유론이라고 하는 두 개의 여론이 필요하고 두 개의 여론 사이에는 비가역적인 열의 이동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이 되고 이런 현상이 동반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열을 1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게 연력학 1법칙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열을 1로 전환을 시키는 이런 매개체가 있는데 동작물질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상기체일 경우 중요합니다. 증기일 경우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사이클로 넘어가야죠. 동력 사이클 그리고 증기 사이클 냉동 사이클 이런 부분에서 문제들이 한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증기 사이클을 정리하려면 증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 동력 사이클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다 이상기체를 두고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장과 연결이 좀 돼야지 되고요. 연력학의 핵심은 연력학 1법칙과 연력학 2법칙이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겠죠. 다음 3과목 같은 경우는 기계 유체역학 유체역학입니다. 유체역학 감옥 유체역학 감옥에서는 유체 정력학 부분과 유체 운동학 부분 그리고 점성 유동이냐 비점성 유동이냐 점성 유동일 때는 점성 유체 그리고 또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동장인 파이프 원관에서 발생되는 손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겠고 부분적으로 유체 운동량 방정식 부분이라든가 차원해석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는 편이고 개수로 유동과 압축성 유동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압축성 유동 부분에서는 특히 나온다라고 하면 마수 음속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일장에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장에서 정리한 내용만으로도 기본적인 압축성 유동에서 다뤄야 되는 이런 내용들은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장과 구정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방법이죠 4과목이 4과목이 유압기기랑 유체기계 감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먼저 유체기계 감옥입니다 유체기계 감옥에서 열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유체기계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펌프입니다 그리고 수차 그리고 공기기계에 해당되는 송풍기라고 하는 거 블루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펜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펌프 수차 공기기계 이쪽에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특히 펌프가 중요하죠 그리고 유체기계에 대한 정의와 일반적인 내용들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들 계산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쪽에서는 주로 원심벌프를 다루게 되고요 이런 원심벌프 외에 충류벌프나 다류벌프 쪽에서도 출제가 되곤 하죠 이렇게 해서 이런 펌프 쪽 그리고 수차 쪽 그리고 공기기계 그리고 충류벌프나 다류벌프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주면서 문제풀이를 동반해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압기기입니다 유압기기 유압기기도 열 문제가 출제가 되죠 유압기기에서는 유압기기 개요와 관련돼서 유압기기 개요를 공부하다 보면 삼정인 유압장치 구성도 가볍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오게 되면서 정리가 되게 되고요 핵심 요소는 유압기기의 핵심 요소는 유압범프 유압범프는 주로 기업범프 베임범프 그리고 왕복범프가 있어요 피스톤 범프라고 하는 왕복범프들이 있죠 펌프들에 대한 내용들 펌프의 출력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하는 문제들을 봐야지 되겠고 그리고 유압작동기라고 하는 것은 유체 에너지를 유체가 갖고 있는 압력에너지를 기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유압실린더 유압모터가 있죠 이런 유압작동기로 유체 압력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작동기까지 유압범프에서 발생된 기름을 유압작동기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과정 중에서 압력도 제어를 해야 되고 방향도 제어를 해야 되고 속도도 제어를 해야 되고 이런 제어밸브들이 있어요 제어밸브 중요하죠 그리고 유압회로가 또 중요합니다 유압회로의 대표적인 유압회로로서 속도 제어회로가 되는 미터인, 미터아웃 등등 이런 회로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1장 그리고 4장, 5장, 7장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수업도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은 내용을 충분히 훑어보시고 문제풀이를 반복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5과목으로 넘어가게 되면 5과목이 건설계 일반 및 플랜트 배관입니다 건설계 일반이 10문제 정도 그리고 플랜트 배관이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교재는 4개 챕터로 구성이 되는데 1장의 건설계 일반과 4장의 플랜트 배관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2장과 3장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계 일반 쪽에서 한 10문제 정도 플랜트 배관 쪽에서 한 10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실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5과목이 필기를 준비하면서 정리한 것이 실기 준비할 때 도움이 됩니다 건설계 일반과 관련돼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실기 문제에서 보면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플랜트 배관과 관련해서는 한 문제 정도가 실기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문제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건설기계 그러니까 필기를 공부할 때 5과목 건설계 일반 및 플랜트 배관이라고 하는 필기를 공부할 때 이 건설계 일반 내용 정리를 해서 썸머리를 해두셔야 돼요 썸머리를 해두시고 플랜트 배관에 대한 이런 것도 썸머리를 해두면서 실기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같이 해두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도 한 3문제 정도 20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버리고 내가 60점 넘어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탠드를 정확히 취하셔야 돼요 무시할 거냐 패스하고 넘어갈 거냐 아니면 최소한의 내가 필요한 건 하고 넘어갈 거냐 이런 스탠드를 정확히 취하시고 실기를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 하려고 완벽하게 100점 맞고자 해서 다 하려고 이렇게 하는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100점 맞기 이거는 거의 뭐 가능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락에 등록을 하셔서 인강으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학습 방법에 대한 절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 설비기사 필기 커리큘럼을 좀 보게 되면 기초 강좌가 좀 마련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보자로 갈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강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강좌는 주로 계산기 활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산기 활용법을 얘기하면서 기초 수학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물리적인 이런 부분 이런 부분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소개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적인 수학을 모르면 계산기를 누릴 수가 없어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수학을 바탕으로 한 계산기 활용을 하고 아울러 이제 또 물리적인 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놓는 이런 내용들이 되는데요 그런 강좌가 한 도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좌를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정상적인 대학과정을 졸업하셨다라고 하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감옥에 대한 기본 이론을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충실히 영상을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서 일단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적인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또 썸머리를 하셔야죠 요약정리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풀이를 좀 각 감옥에 그 연습문제들 연습문제들이 좀 있을 텐데 그 연습문제들을 충실하게 푸는데 완벽히 다 풀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마음을 먹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우선으로 해서 푸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내가 풀 수 있으니까 내용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풀 수 있으니까 내가 풀지 못했던 해설을 참고를 했거나 또는 그냥 넘어갔거나 요런 문제들을 체크해 두셨다가 요런 문제들을 두 번 세 번 더 또 시험에 임박해서 한 번 더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100% 다 풀고 넘어가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선 문의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 금방 지쳐서 포기합니다 처음에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풀면서 처음에는 돌려라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 푸는 그것들이 문제 푸는 그런 어떤 스킬들이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패스하고 넘어간 문제도 나중에 풀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셔야지 처음부터 다 완벽해야겠다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은 쉬지치고 내가 하기 힘든 자격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 다섯 감옥 중에서 여러분들이 메인 감옥 주 감옥은 세 감옥만 만들면 돼요 75점에서 80점 정도 넘어가는 감옥을 세 감옥을 만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감옥 나머지 두 감옥은 그냥 40점에서 50점 정도만 맞으면은 평균이 60점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 세 감옥 평균 75점 평균 75점이니까 뭐 70점에서 80점 정도 사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평균 75점 정도 만들어라는 거죠 평균 75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65점 정도만 12개에서 13개만 정확히 풀면 돼요 메인 감옥이라고 해서 12개에서 13개만 정확히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12개면 60점이고 13개면 65점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들 나머지 문제들 7문제에서 8문제 정도를 긴가민가하면서 찍게 되거든요 긴가민가하면서 찍게 되는 이 감옥 이 7, 8개에서 1, 2개 정도는 더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70점 75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감옥당 정확히 12개에서 13개 정도 이상 뭐 정확히 풀어내겠다라고만 마음 먹은 감옥들 3개 그 다음에 50점이면 10개죠 10개만 정확하게 내가 풀어넘기겠다라고 하는 감옥 두 감옥만 만들면 돼요 100% 이거 이론을 다 100% 소화를 하고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포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공부하는 건 별로 권하는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재료역학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유체역학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연력학을 공부하시고 이 감옥을 공부하는데 순서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재료역학이 제일 오래 걸리고 유체역학 연력학 그 다음에 나머지 4과목과 5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 빨리빨리 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대부분이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100% 다 이해하고 공부하시려고 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100% 이해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누르시고 공부를 다독을 통해서 눈에 익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과목 3과목 잡고 9과목 2과목 잡아서 마무리를 해가시면 평균 60점 이상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필기는 어떤 국가기술자격증이든 필기는 이런 전략을 세우면 합격은 다 됩니다 아무리 비중공자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출문제 교재에 실려있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되겠고 이런 내용들 자체는요 내용들 자체는 세월이 바뀐다고 해서 해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전혀 다른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 내용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정리가 우선 잘 되어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근 기출문제 23년 이후에는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출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전에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합격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합격이 되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내가 부족한 과목이 뭐냐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남은 기간 동안 이거를 바로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또 해준다면 합격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또 하면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문제 자체를 눈에 익혀서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점수를 넘기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감옥당 한두 문제만 한두 문제만 건지더라도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보는 거고 과거의 기출문제들 이 문제들이 또 최근에 시험 보는데 안 나오느냐 그럴 리 없겠죠 나옵니다 또 기사시험은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예전 문제들도 다 불러와져서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자체를 복원하기도 또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게 시험 볼 때마다 시험 볼 때마다 그러니까 시험 보는 기간이 한 15일 정도 보름 정도 기간이 되는데 이 보름 기간 동안에 문제들이 날짜에 따라서 문제들이 다 달라요 요즘 CPT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라고 최근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이 좀 어정쩡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한 15일 정도에 15일 중에서 건설기계 설비기사를 예를 들어 7일 시험 본다 그러면 7일 동안 시험 보는 동안 문제가 스타일 7가지 정도 됐고 7가지 그 스타일 중에서 제가 볼 때는 20% 정도는 겹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가 겹치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보면 과거 기출문제들도 다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고 저희 배우락에서 준비한 과정들을 충실히 쫓아오시면서 공부해 주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지면상에 답변 드리는 게 좀 어렵겠다 싶으면 제가 뭐 전화를 드리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려운 점들은 해결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건설기 설비기사 필기시험 대비한 합격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 utilise 수고igkeiten 수고 remote 감사합니다 ær 보 φ liches